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구절이야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이 구절을 다룬 영상을 이미 한편 제작했어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이 구절을 다룰 거야 그 전에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골치 아픈 용어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야겠어 이 용어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선 명확히 정의해야 혼란이 줄어들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명시적 정의를 회피할 거야 그런 개념적 교통정리가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거든 결국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개념 자체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는 말다 철학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분석 철학적 심연을 또는 도덕 철학적 심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쓴 위험한 진화 심리학을 읽어봐라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인류의 조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육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따라서 육식 본능이 진화했을 겁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은 자연의 섬리입니다 채식주의는 그런 자연의 섬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육식 본능을 끌어들여서 채식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자연의 섬리라는 말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인간에게 육식 본능만 진화했겠냐? 온갖 본능들 또는 선천적 심리기제들이 인간의 뇌 속에 있겠지 본능 후보들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은 실제보다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포장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그런 걸 위선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남자가 때로는 여자를 강간해서 유전자 복제를 도모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몰라 그것을 강간 실행기제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원시 사냥 채집 사회에서 부족 간 전쟁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 이 때문에 다른 부족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그렇다면 외집단 혐오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지 대한민국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지역주의가 있지 동남아 출신 한국인에 대한 경멸도 만만치 않아 육식 본능을 끌어들려서 자연의 섭리를 운운하면서 채식주의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 위선 기제 가설이 옳다는 것이 겁나게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 위선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냐 강간 실행기제 가설이 옳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 강간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냐 외집단 혐오 기제 가설이 옳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 인종주의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육식 본능을 끌어들여서 육식을 찬양하고 채식주의를 조롱하는 거냐 재밌으세요